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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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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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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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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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너무 약속있어? 너무 약속있어? 진짜? 난 약속있어 잠실역에 잠실역에 거기 어묵이랑 김밥 파는 데 있잖아 근데 그치? 요즘도 하나 장사를? 응, 하나 때문에 응, 나 코로나 할 때는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재밌게 먹으면 좋겠다 4.5% 4.5% 11.5% 11.5% 10.5% 10.5% 10.5% 10.5% 10.5% 10.5% 12.5% 10.91% 15. Sheila 15. 명 Costco 12.5% 12.5% 14.5% 15.3% 남순 12.5% 10.5% 12.5% 14.5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